쇼막 중심 가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. 바로요. 음악 선물이요. 쉐이킹. 쉐이킹. 아래. 맞춘거야 둘이? 네? 방금 1초. 우리 처음부터 해볼래요? 우리 잘 맞네. 네. 네.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지민. 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그럼 쇼막 중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? 먼저 김강씨가 부릅니다. 사랑해. 금수정. 아. 쉐이킹. 아. 쉐이킹. 아 쉐이킹. 위 아래. 위 위 아래. MC 김새랑 김민재.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지민. 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또 사나이 중에 사나이 깽상사 사나이 아닙니까? 근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이거. 그러면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그럴까요? 헬로. 형 둘 셋 하시면 둘 셋 MC 기분 자세가 아니에요. 둘 셋 같은 거 하면 안 돼요. 그럴까요? 헬로 발음. 그럴까요? 헬로. 이렇게 들어가자고? 뭔가 놀이동산 같지 않아? 그럴까요? 헬로. 헬로. 서다드 같이 출발. 에버랜드로. 안녕. 뭐야 저게. 자 좋아요. 둘 셋. 형이 둘 셋. 둘 셋. 헬로. 니하오 사드카. 고니티와. 고니티와 이렇게 할 거지. 다시 한번 해보자. 둘 셋. 헬로. 니하오 사드카. 고니티와. 잠깐만. 깜찌기 깜찌기. 태산소년단 깜찌기. 방탄소년단 깜찌기. 방탄소년단의 깜찌기. 지민입니다. 제가 오늘 스페셜 MC로 오늘 처음 MC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음악방송에서 MC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 저만 잘하면 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. 리허설 해보니까 저만 좀 그래요. 제가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제가 이렇게 두 번째 MC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. 오늘도 지민형과 함께 떨지 말고 열심히 한번 또 즐겨보겠습니다. MC가 어렵네요. 엄청 떨리고 그런 거는 이제 팬들 보면 사라져요. 약간 떨리고 이런 거 사라졌는데 약간 페이지가 돼요. 안 들어오겠다. 대한민국. 대한민국 광방곡곡. 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응원과 환호성은 정말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. 그럼 모두 뛰어를 준비하시고 에프티 아일랜드 무대 지금바로 만나볼까요! 칭 hj esfuer진iction 뭐야 가 Italiano 왜 우리가 이기 시작하고 나요 여러분 잘하고 올게요 여러분 울산 많이 기대해주세요 음악중심 화이팅 울산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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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preaching 내 목소리로 속이 난 자꾸 버린 내게 내 생각에 도는 날 내 생각에 도는 날 내 생각에 도는 날 이 취가 어디가 있어 난 구원해 주니 안 보여 이상 내 보내 한 번을 감상해 유행한 손길 내 생각에 밖에 없지 난 다시 할 수술이 떨어져 내 목소리를 내 심장 소리가 아파 제멋대로 모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I need you love me for a boy 그 손을 내밀어줘 I need you love me for a boy 그 손을 내밀어줘 그 손을 내밀어줘 그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내밀어줘 그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내밀어주세 그 손을 내밀어줘 Untilhou 다 만들기를 그만lah announ stronger 그 손을 내밀어줘 嫌다가 남기를 그 손을 내밀어줘 Thank you, we need to go to say 그 손을 내밀어줘, say I will say I need you to love you for, for 그 손을 내밀어줘, say I will say I need you to love you for, for 울산 짱이네요 이런 게 울산 스타일 거짓말 역시 이제 하면 는다고 두 번째 MC를 하는 날이었는데 아무튼 진짜 이렇게 음악 방송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MC랑 이렇게 또 야외에서 하는 MC가 다르네요 살짝 더 긴장돼요 난 처음이니까 지민이 형은 긴장 좀 많이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왼쪽에도 안 친하고 정국이는 나 안 보고 그래서 약간 처음이 긴장했는데 갈수록 이제 옆에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예를 들어 교육을 좀 시켰더니 저희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한 거 같아요 네 다음에 혹시 이제 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희 둘이 아닌 좀 다른 아니 저는 다음에도 정국이 혼자 일단 나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또 데리고 나와요 고객님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제 나를 잘 챙겨줄 수 있겠죠 자! 오늘 정말 잘 챙겨줄 수 있겠죠 고맙고요 여러분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획 주신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 생각하다가 긴장해서 제가 실수한 거야 알겠죠? 맞지?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! 여러분들 저 MC 마이구전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엔 또 멋진 좀 더 부드러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안녕!